대전에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70살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나와 더 관심인 가운데, 시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연령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천억 원 적자에 더해 130억여억 원의 추가 손실을 시민 혈세로 부담하는 만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만 70살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와 간선 급행버스, 마을버스에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버스 무임승차 기준을 도시철도의 65살보다 높은 70살로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버스비 무료화를 70세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급효과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논의를, 사회적인 논의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버스 무임승차 적용 나이와 기준을 놓고는 시민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시는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해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 68억 원을 편성한 뒤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33억 원씩 총 467억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건데, 대전시가 시내버스로 매년 1천억 원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대전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3, 4백 원 정도 올릴 예정이라 이와 관련한 저항도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보전 대책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